네,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최청하입니다.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새로운 시대가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, 즉 개개인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. 소비자들이 변하고 있습니다. 아까 대리기사 앱을 설명할 때도 이왕 집에 가는데 대리기사 하면서 집에 가면 돈도 벌 수 있고 좋은 것이죠. 그분은 대리기사 앱을 잘 사용하는 소비자입니다. 우리의 변화를 하나의 기회로 잡아서 그 소비의 형태를 생산의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은 잘 사용하는 것이 생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